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떠나간 부자 청년 그와 대비되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위해 가진 것을 내어놓으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바치게끔 하는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으면 더 많은 재물을 보상받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느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능력 사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선뜻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당에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당에 와서 사르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기에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느님을 나의 삶의 첫자리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기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봉사함으로써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 재물 마음의 평화 등을 받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 봅시다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박해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이나 시련까지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찾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느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두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감사할 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느님 나라에서 지금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지금까지 부산교구 사상성당 추임 이재혁 루까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